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캔 입니다. 오늘 5월 10일 일요일 늦은 저녁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주 업종 대표주들 전략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무리 되었던 해외시장부터 한번 챙겨보자면 다우존스 1.92% 상승 나스닥 1.56% 상승 반도체 지수도 2.94% 상승 독일도 1.53% 상승하는 등 해외시장 양호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승 전환 강하게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더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에 투입을 한다든지 그러한 지금 지수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해외시장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특별한 뉴스도 없어요. 경제 재개로 인해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전세계 여러 국가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경제 살리기에 주력한다 이런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다우존스도 60일 20일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전고점도 돌파하면서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해낸 상황이고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상해종업도 저항권에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무리 없는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환율도 1219원으로 추가 상승하기보다는 밑으로 한 단계 더 레벨다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시장 어저께 금요일 날 의미 있는 기관외국인 쌍끄리 매수세 코스피 코스닥에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특히 코스닥이 더 강하다 그랬습니다. 나스닥과 같은 모양으로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으니까 내일도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약간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뭐냐면요. 그동안 3월 만기일 선물 만기일 이후로 8만 3천 개가 가까이 사들어오던 선물을 어느 순간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현물매수가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 한번 잘 지켜보자 했는데요. 전일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압업 6,400개 규모로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선물은 차익실현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현물을 사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 강하게 매도 때리기 보다는 그냥 위에 사들어왔던 선물 물량 조금씩 차익실현하고 있고 이제 현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 준다면 별 무리 없는 우리나라 시장이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요. 이제 2천 정도 열려있고요. 2030 코스닥은 전고점 인근인 689라인을 돌파한다면 이제 완전 상승 추세에 지금 전환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 다 양호한 흐름인데요. SK하이닉스 241과 20일 사이에 여기 중간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좁은 박스권 이루고 있었습니다만 전일 강하게 기관외국인 쌍크림 매수세 들어오면서 3%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로 여기 8만6천원권 정도만 돌파한다면 이제 뭐 8만9천원 이상 충분히 강하게 상승 시도가 나온다면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삼성전자가 비교적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보다는 약세일거고 SK하이닉스가 더 잘 것이다. 라는 예측도 지금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부 이전에 비중축소 했었구요. 그 비중축소 했던 부분들 KMW 라든지 HFR 이라든지 이런 부분 교체매매도 해 놓은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추가 상승한다면 큰 무리 없다. 다만 삼성전자는 상승하게 된다면 비중축소 할 겁니다. SK하이닉스 쪽으로 더 강하게 IT 전기전자는 홀딩 내지는 집중할 것이구요. 삼성전자는 적당히 수익 나면 교체를 어느 정도 할 생각입니다. 삼성전자가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사들어와 있구요. ETF 인벌스 라든지 레버리지와 연동돼서 상당히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으니 강력한 탄력이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구요. 엔시소프트 강하게 직전 고점대 라인으로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홀딩하고 있거든요. 앞전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은 여기 가니까 밀리니까 던질까 한 생각 좀 가졌습니까? 홀딩 의견입니다. 한 번 더 치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밑으로 다시 내려오기보다는 한 번 더 치고 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치고 간다면 72만 5천원권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더 잘 끌고 가기 위해서 그냥 냅둔다 그랬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3일동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전 상황 보십시오. 외국인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no problem입니다. 들어갑니다. 거래량도 증가 장떼양봉 very good 홀딩 LG화학도 하락초세 다 돌려내는 상승초입의 모양이 괜찮았고 2차전지에서 세계 1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인도의 법인에서 가스누출 사고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피하자들 회복 내지는 보상에 적극적으로 모든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으니 크게 무리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로 올라간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모습이고 최근에 한 4거래일 동안은 기관외국인 쌍크림 매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홀딩 가능한 구간이다. KMW도요 21 지지권을 사서 물량 많이 실어서 전이 강하게 올라갔고 조금 흔들기가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내일이라도 밑으로 쳐지기보다는 위로 올라탄다면요 한 단계 레벨업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6만 5천원 6만 6천원 것만 강하게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전이 기관외국인 쌍크림 매수자 들어왔네요 흔들기 흔들기에 느낌 상당히 상당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잘 던지고 적당히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았느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기관외국인 쌍크림 매수자 들어오는 시장의 큰 흐름을 봤을 때 예전 상황과 다르다. 짧게 짧게 끊어 가야 되는 상황보다는 코스닥이기 때문에 그냥 치고 가거든요 잘못하면 수익 극대화하는데 시장했으니까 그냥 홀딩 전략 드렸습니다. 밑으로 쳐지면 조금 아쉬운 있을지 몰라도 위로 치고 간다면 2-3% 씩 붐 떠서 시작하면 소탄대실 저는 끊었던게 소탄대실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입니다. 맞게 보죠. 시장의 흐름에 행aland 두피 клicks 1 액스 5G 등 동원 컴딩 펄스픽 3 가 기관 매수가 성공 상태를 싱크림 이틀째 들어오고 있고 여기 박스권 조금 박스권으로 보이는 여기 최근에 상황에서 기간 외국인 4 들어오고 있죠 상단을 돌파하면 20만원 이상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홀딩 전략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도 20일을 무너뜨리면서 조금 주가 흐름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요 전일 20일 돌파시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 꼴이 달면서 조금 휘청휘청하고 있는데요 내일이라도 20일 안착하는 상승을 해줘야만 추가 상승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일도 기간 외국인 쌍크리 들어오네요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0일 훼손하지 않고 양호한 흐름으로 추가 상승 충분히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8만 8천원 9만원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양호합니다 전일 기간 외국인 쌍크리 매수세 유입 중입니다 도전피조원과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 전거점 인근까지 대본의 근역 치우고 갑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시장의 흐름은요 어느 한 섹터를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가기보다는 물론 중간중간에 강세를 보이는 섹터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인덱스 펀드를 구성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전반적인 지수 연동형으로 골고루 섹터별로 조금씩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많이 쳐져 있던 섹터의 대장들을 슬슬슬슬 다 맞추고요 그것이 어느정도 완료된 시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띄우면서 추가 상승시킬 거다라는 예측 크게 틀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3% 올랐으니까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5G라든지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인공지능 원격진료 원격수업 비대면 관련 이런 쪽 상당히 이슈 있으니까요 그런 쪽 테마들 잘 한번 챙겨볼 필요 있구요 기존에 그것과 병행해서 업적 대표주 성향이 있는 종목들을 골고루 편입을 어느정도 해놓는 포트폴리오라면 추가 상승할 때 시장에 크게 뒤지지 않으면서 잘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새롭게 개장하는 시장에서 기가 내공이니 쌍끄리 매수세가 동반되면서 추가 상승한다면 베리구신 상황이구요 코스닥은 0에서 3일 이상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더 외국인이 먼저 매수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코스닥에 뭐가 많습니까 바이오 라든지 그죠 5G 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퍼진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좀 사들어오는 듯한 느낌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강하게 한 번 더 치유한다면 그러한 섹터 상당히 한 번 더 불을 뿜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양원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 코로나에 대한 우려 어느정도 불식시키면서 주식시장 반등 어느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너무 큰 우려로 인버스 라든지 치수 하락 방향에 너무 먼저 크게 베팅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시장은 언제든지 조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있으니깐요 먼저 하락적으로 강하게 베팅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조정 넣을 때는 물량들 좀 줄여가면서 다시 잘 대응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뜨면 아무 도움 안되니깐요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주 업종 대표주들 한번 가볍게 챙겨봤습니다 자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키였습니다 바이바이 다음주